그래서 준비한 컨텐츠, 바로 무시동 에어컨 특집편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4가지 종류의 매트리스가 보이는데요. 기존의 멀티 시트는 지금 보고 계시는 4가지 색상만 가능한데요. 장점만 부각하는 게 아니고 이런 아쉬운 점도 있으니까 그러면 대표님 가장 중요한, 가격이 좀 궁금해요. 오늘부터 캔박스 에너지 효율의 최적화 딱 하루면 설치 완료 최대 일주일간 완벽 테스트 300A 기준으로 4시간 이상 가동 뜨거운 여름 200만원대면 시원한 차박 캠핑 가능 마법같은 전기설비 이곳은 유스캠퍼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캔박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캔박스가 멤버십을 열었습니다. 가입해주시면 사랑합니다. 오늘 날씨, 녹한날 기준으로 32도입니다. 와, 정말 너무 더운데요. 아니 벌써부터 이 날씨면 한여름엔 도대체 어떻게 캠핑하나요? 그래서 준비한 컨텐츠, 바로 무시동 에어컨 특집편을 준비했습니다. 차박 캠핑의 고수님이 계신 유스캠퍼에서 무시동 에어컨 특집편을 진행할 건데요. 선샤인 프로젝트로 핫한 유스캠퍼, 가성비 차박 매트리스부터, 제가 앉아있는 차박 시트 개조, 스마트한 IoT, 마법같은 배터리 설비까지 모두 가능한 곳이죠. 하나 더! 루프박스까지 런칭하셨는데요. 앞에 설명드린 것, 저와 함께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대표님과는 에어컨 특집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트부터 살펴볼 건데요. 제가 앞서서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40만 원대부터 70만 원대까지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매트리스 내부 소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4가지 종류의 매트리스가 보이는데요. 총 4가지의 소재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맨 밑에 일반형 스펀지와, 두 번째로 고급형 스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쪽으로 보시면 프리미엄 스펀지가 보이시죠? 맨 위로는 최고급형인 에어코일 소재가 보입니다. 40만 원대부터 70만 원대까지 원하는 스타일대로 고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빠르게 진행할 거니까 계속 집중해주세요. 두 번째는 시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국내에서 취급할 수 있는 모든 시트를 장착할 수 있는 곳인데요.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이 시트는 순정에다가 리무진 시트로 작업을 한 건데요. 색상, 가죽 소재 모두 다 선택 가능합니다. 그리고 화면 오른쪽에 보이는 시트, 황제 또는 황후 시트로 많이들 알려져 있는 그 제품이죠. 침상 가능하고요. 보중력 모드 가능하고, 릴렉싱 모드 가능하고, 언더 서포트도 가능합니다. 지금 제가 앉아있는 시트는 레스트 시트라고 하는데요. 황제, 황후 시트와 마찬가지로 전동으로 작동이 가능합니다. 다른 특징이 하나 있다면, 주행 중에 후방 시야를 방해하는 이 헤드레스트를 90도로 접을 수 있습니다. 황제, 황후 시트는 스타리아와 카니발 하이리무진에 적합하고요. 레스트 시트는 일반 카니발에도 적합합니다. 지금 제가 앉아있는 시트는 멀티 시트라는 제품인데요. 카니발 3세대에 적합한 수동 시트입니다. 물론 뒤보기, 앞보기, 침상 변환까지 가능하니까 그 점 참고해주세요. 좀 전에는 3세대 카니발용 멀티 시트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이 시트는 4세대 카니발 시트입니다. 기존의 멀티 시트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4가지 색상만 가능한데요. 캠즈님들, 윤스캠퍼는 자체적으로 봉제팀이 있는 거 아시죠? 따라서 이 색상 외에도 고객님이 원하시는 모든 색상을 커스텀으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제품에 대한 가격 정보는 이 상단의 번호로 연락주세요. 자, 이제 스마트한 IoT 설명드릴 건데요. 제 손 안에 휴대폰 한번 봐주세요. 짜잔! 제가 이렇게 블랙박스를 통해서 보이네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4차 상태를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윤스캠퍼는 자체적인 배터리 브랜드, 선샤인을 갖고 계신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배터리를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실력까지 겸비한 회사인데요. 뿐만 아니라 그 밖의 다양한 브랜드의 배터리도 시공 가능합니다. 그리고 루프박스! 윤스캠퍼에서 처음 소개해드리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루프박스는요. 무려 800리터의 용량으로 많은 캠핑 용품들을 수납할 수 있습니다. 루프박스가 800리터면 거의 국내 최대 용량 아닐까요? 소재는 ABS 소재로 가볍고 견고합니다. 심지어 양쪽으로 개폐가 가능하기 때문에 원하는 어느 방향에서든 짐을 싣고 넣고 빼실 수 있습니다. 정말 간단한데요. 이렇게. 이 발판을 이용해 올라가서 사용하시면 정말 수납이 편안합니다. 지금 이 루프박스! 제품명은 피크 루프박스이고요. 루프박스를 설치했을 때의 높이가 2m 8cm가 나옵니다. 보통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높이가 2m 10 정도 되는 거 아시죠? 지하주차장은 편하게 이용 가능하십니다. 가격은 부가세 설치비 포함 198만 원이니까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빠르게 설명드린 모든 제품, 전국의 선샤인 대리점에서 설치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캠지님들, 이제 대표님을 모시고 오늘의 특집편, 무시동 에어컨에 대해서 샅샅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급 소재로 제작된 고퀄리티 이동식 농막, 세련되고 모던한 뉴하우징의 새로운 라인업, 17평형 풀 다락형의 7,400만 원의 세컨하우스. 네, 저희 이제 윤스캠퍼 대표님과 실장님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얼마 되지도 않은데 또 인사드리네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캠박스의 권순재 실장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대표님 무시동 에어컨 특집을 촬영하러 왔는데요. 아, 진짜 벌써부터 더워요. 무시동 에어컨, 문이 많지 않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 캠박스를 통해서 무시동 에어컨 카니발 편을 한번 보여드렸더니 아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락이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냥 그탈기 식으로 하는 것보다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네, 저희가 무시동 에어컨 얘기도 많이 했지만 실제 시공도 많이 하셨죠, 대표님? 그렇죠. 많은 분들이 공헌을 해주시니까 시공도 좀 하고 근데 아셔야 될 게 무시동 에어컨이 생각보다 그렇게 이슈는 되는데 장착 면에서는 그렇게 숫자가 많은 아이템은 아닙니다, 사실. 맞아요. 무시동 에어컨을 장착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배터리도 증설을 해야 되고 좀 복잡하고 비용적으로도 부담이 될 것 같은데 맞나요, 대표님? 그렇습니다. 이게 차박 시스템 어떤 전체적인 아이템 중에 가장 정점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시동 에어컨이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고요. 무시동 에어컨 자체도 비싼데 걔를 가동시키기, 안정적으로 가동, 오랜 시간을 가동시킬 전기를 증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장벽이 있습니다. 대표님, 저희가 무시동 에어컨이라는 게 제가 알기에는 두 가지인 거거든요. 하나는 그냥 일반적으로 전기 연결해서 일체형으로 쓰는 에어컨이 있을 거고 지금 윤스캠퍼에서 작업하는 것처럼 컴프레셔랑 카니발에 다 장착을 해서 진행하는 에어컨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에어컨 같은 경우는 설비를 하는데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은데 아까 제일 먼저 설명한 게 하루면 충분히 설치가 가능하다고 한 건데 예, 그렇습니다. 그게 현실적인 거하고 기술적인 거, 이론적인 거하고 다르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시간적인 걸 계산되면 하루면 사실 충분히 장착은 가능합니다. 장착하고 나서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조금 길게 작동하죠. 대표님, 방금 전에 제가 무시동 에어컨을 장착을 하려면 전기 설비를 증설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최적의 무시동 에어컨 배터리 용량은 어느 정도일까요? 풀 가동을 해보니까 시간당 한 60A 정도 먹는 걸로 최대 풀 가동을 하면 그렇게 계산되면 조금 낮아지더라도 편차가 있으니까 300A를 보통 자박 시스템에 인산철 시공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 기준으로 하면 한 4시간, 5시간, 4시간 정도 보는 게 맞겠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밤에 조금 불안하잖아요. 여름에 열 때야. 그래서 곱하기 2로 해서 600A 정도는 추천을 드리는 거죠. 이 컨트롤러가 차 안쪽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게 작동 원리나 이런 걸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무시동 에어컨이 앞에 순정형이라고 붙이는 순정형 무시동 에어컨이라고 명칭을 붙이는 이유가 순정, 자동차 순정 라인의 에어컨 시스템을 대부분 이용합니다. 그런데 에어컨은 에어컨 냉매 가스를 순환시키면서 온도 차이를 이용한다는 걸 아시잖아요. 가스를 돌려야 되니까 컴프레셔를 전기로만 작동하는 컴프레셔를 장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카니발 차량 하부에 아까 장착하신 거기에 영상 아마 이어 드릴 거고 들어가고 냉각 팬이라 그럽니까 실외기 그거는 차 앞쪽에 순정 그걸 이용하고 마찬가지로 송풍, 바람 나오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원래 냉매 가스가 뺑 돌아서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대부분의 차들이 그렇습니다. 이쪽에 보면 그 순정 글로우 팬이 담겨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위로 나오는 거죠. 간단하게 말하면 엔진으로 돌아가는 컴프레셔가 전기로 돌아가게 추가 장착을 했다는 그런 얘기겠네요. 그렇죠. 그게 아주 핵심입니다. 이게 소음이 궁금해요. 여자 같은 경우는 되게 소음에 민감하기 때문에 무시동 에어컨을 켰을 때 소음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직접 틀어봤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일단 켜기 전에 말씀드릴 게 가정에 에어컨 켜면 바깥에 냉매나 소리가 시끄러운 거 아시죠? 네.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이 차도 차가 엔진을 차키로 시동 걸 때는 엔진 소음에 묻혀서 안 들리는 거지 얘를 강제로 돌리면 컴프레셔가 제법 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네. 한번 들어볼게요. 주무시는 데는 크게 지장 없을 정도 문을 닫고 주무시니까 이 정도면 그렇게 시끄럽진 않은데요? 제가 듣기에는 그냥 가정에 외부에 시래기 돌아가는 소리 정도 나는 거고 창밖에 시래기 정도 돌아가는 약간 차 문을 닫으면 닫으면 거의 모르죠. 바람 소리 정도. 시윤씨 우리가 이제 자동차 시동을 걸고 이제 뭐 어디 운행을 할 때는 이제 에어컨을 이렇게 쓰잖아요. 지금은 이제 시동을 안 켜고 이제 에어컨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에어컨 바람이 시윤씨가 느끼기엔 어떤 거 같아요? 저는 충분히 시원한 거 같은데요. 똑같은 거 같은데? 저는 아직 완전 한여름 아니어서 약간 추운 정도까지 느껴지거든요. 아 저 긴팔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같아요. 되게 시원해요. 그러면 또 대표님 궁금한 게 이게 민감할 수 있어요. 이 무시동 에어컨 순정을 이용해서 이제 설치를 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공식 AS를 받을 때 영향이 있을지 없을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그거 영향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 이게 간단하게 자동차 차박을 위해서 시트도 기아를 깎거나 리클라이닝 하잖아요. 또 뭐 시트 개조를 조금이라도 하잖아요. 시트조차도 순정에서는 자기들 상태가 아니고 약간 손대면 AS가 안 됩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 어디든 건들이면 AS 순정 AS하고는 이제 거리가 있습니다. 이게 에어컨도 마찬가지로 순정 에어컨을 이게 신차 지금 스타리아나 4세대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순정 AS 기간이 남아 있잖아요. 그때는 지장이 있다는 거 그걸 포기하고 장착하셔야 됩니다. 장점만 부각하는 게 아니고 이런 아쉬운 점도 있으니까 그걸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4세대 카니발하고 스타리아는 무시동 에어컨은 진짜 판단 잘 하셔가지고 장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저도 신차도 사본 적이 있고 중고차도 사본 적이 있는데 순정 에어컨을 AS 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거의 한 번도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거의 없죠. 저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사실 제가 자동차 업계 어찌하다 보면 한 40년이 있는데 에어컨 AS 받은 기업도 없고 에어컨 AS 받는 사람을 본 기업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가장 중요한 가격이 좀 궁금해요. 200만 원대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대표님께서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죠. 업체마다 사실은 거의 대동소이 비슷합니다. 생산 라인에 다른 걸 탈거한 상태에서 같이 할 때는 보통 200에서 210만 원 형성되어 있고요. 이미 시설이 된 걸 무시동 에어컨만 장착하기 위해서 접근을 하면 240, 250 상황에 따라서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꼭 유념하셔야 될 거 에어컨을 정상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전기, 전설이 거의 필연적입니다. 윤스에서 작업한 에어컨은 어떻게 AS를 받으면 될까요? 애프터마켓 시중에 모든 전기전자 쪽 AS가 대부분 그냥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품들은 사실은 고장률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지금 순정형 무시동 에어컨이 나온 지 몇 년 됐잖아요. 이미 검증된 제품을 저희는 가니발이 주력이니까 가니발에 장착한 것뿐이라서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그래도 고장 나면 윤스로 찾아오면 되나요? 아 예, 그렇죠. 저희가 있고 또 전국에 저희 지점들도 있고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오늘 이렇게 무시동 에어컨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전하신 말씀이 하나 있으시다고 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시는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조금 장벽이 있으니까 꼭 염두에 두시고 이게 제일 마지막에 설치할 수 있는 게 무시동 에어컨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차에 천만 원 이상 천만 원 이상 돈을 쓰는 거 주저하지 않는 분들이 하는 거지 제 차에 또 제가 업을 하기 때문에 이걸 접하는 거지 제가 제 돈 두고 하라 해도 참 접근하기 어려운 제품입니다. 가격이 꼭 유념하시고 두 번째 이게 이제 지금 제가 제일 재미있어 하고 좋아하는 건데 차에 요즘 뭐 IoT라 해가지고 사물인터넷 차에 설치하는 걸 많이 안드로이드 뭐 그런 하잖아요. 그걸 제가 제일 재미있어 하는데 그 제품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시면 아마 좀 더 편하고 안전한 차박이나 캠핑 문화를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요즘 차들이 이게 2020년도 이후 차들 2018년도 이후 차들이 기본적으로 IoT형 기반으로 차에 내비게이션들이나 시스템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아마 몇 년 지나면 통신형으로 다 바뀔 겁니다. 자율주행이 되려면 차마다 기지국이 생깁니다. 이게 서로 차와 차끼리 통신을 하는 겁니다. 나중 되면. 그래서 차에 인터넷이 아마 기본적으로 설치되는 시대가 올 겁니다. 5G 시대부터 전세계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전 단계에 차에 인터넷이 설치가 되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은 핫스팟을 대부분 쓰고 있죠. 그 이전에 에그라 해가지고 와이파이 포켓 와이파이 그런 거를 차에다가 설치를 하면 차에 이제 그냥 쉽게 얘기하면 차에 인터넷 공유기가 설치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주 편합니다. 그렇죠. 이런 스마트 안드로이드 TV도 작동이 되는 거고 엄청 큰 미국 카라반에도 700급의 유럽 카라반에도 더 편한 전동무버 트레일러 발렛 RVR 시리즈 전세계에서 최고로 가성비 있게 미국과 한국 판매점에서 사후 관리까지 제가 오늘 또 윤스캠퍼에 방문을 해서 다양하게 제품 간단히 설명드렸고요. 또 무시동 에어컨에 대해서 얘기 나눌 수 있어서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표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알려주기로는 매트리스로 제일 먼저 영어 때문에 알려졌죠.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 그 정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새로운 거 개발하고 그런 거를 재밌어해서 그리고 또 제가 아니더라도 무시동 에어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한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닙니다. 협력업체에 제대로 된 회사 있으면 런칭해서 같이 소개하는 시간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캠박스의 시은이었고요. 윤스캠프 벗거지의 김정윤이었습니다. 캠박스의 권효진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